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제가 슈만 아이앤돌 리더 크라이스의 시를 제가 올려놓기로 할 거예요. 오늘은 제가 여기 하늘공원에 또 아주 좋은 숲속을 찾아왔습니다. 막 시내가 흐르고요. 또 새가 울고 아주 맑은 아침입니다. 제가 잠깐 여러분께 전경을 좀 보여드리고 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하는 방식은 제가 너무 길지 않은 시간을 시를 읽을게요. 시를 읽어서 여러분들이 시의 대충 내용을 조금 보신 다음에 그리고 제가 발음을 들어갑니다. 지금은 아주 시의 분위기만 읽을 거예요. 제가 여기 계단의 악보를 놓고 읽겠습니다. 제가 여전히 보셨나, 이제 여러분이 집에서 전갈까, 내 눈을 모르는데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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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 나라미딸, 이 분 인터넷소 dein Bild ist wundversehlich hab ich im Herzensmut das sieht, so frisch und fröhlich nicht anzu jeder Stunde mein Herz still in sich singt ein altes, schönes Lied 그의 루프가 스스로를 향해 주신 것입니다 내 모습이 스스로를 향해 주신 것입니다 그의 루프가 스스로를 향해 주신 것입니다 jeder, jeder 스토리.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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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